올 한해에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심 세상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 처한 걸 보면 양심 세상이 진짜 되려나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씩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나아지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계속 본인 양심에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자기가 자기 양심 응원해 주지 않으면 제가 대학책 낼 때도 이런 부분이 안타깝죠. 제가 깨어있는 양심 시민 대자라고 계속 노래하고 있고 하는 그 핵심이 대선회 때도 양심 얘기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공식이 그렇거든요. 대학에 보시면 천자로부터 요즘은 대통령이죠. 대통령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모두 자신의 몸가짐을 닦는 수신을 근본으로 삼는다. 근본이 어지러운데 말단이 다스려지는 경우는 없으며 두텁게 해야 할 게 그게 수신입니다. 내 몸가짐 관리하는 거니 결국 내 마음 관리하는 거예요. 수신은 정심, 감정 조절이 돼야 됩니다. 감정 조절을 하려면 결국 근원적으로는 경물치지, 뭐가 선인지 악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정확히 아는 게 경물치지고 대학에서 성의라는 거는 양심을 추구하고 자명한 건 추구하고 찜찜한 건 회피하려는 마음을 진심으로 먹는 거고요. 정심은 실제로 그렇게 감정을 쓰는 거고요. 수신은 이제 언행까지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수신이 근본이다는 거는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 여기 이 부분 개인의 내적 그런 수양이 필요한 부분이 대통령부터 일반인까지 모두 똑같다 하는 겁니다. 수신을 해야만 이 나라가 다스려진다. 그래서 이게 근본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게 우리도 지금 돌아가는 전국이나 세계정세 돌아가면 뭔가 말이 많죠. 저희도 홍익당을 하니까 또 논평도 내야 되고 오늘 또 논평 하나 낼 겁니다. 이안부 합의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아마 논평 하나 나갈 겁니다. 피해자 중심이라는 말을 말든가 피해자분들 한 더 쌓이게 생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풀어주는 말도 해야 되는데 대통령 이한답시고 사람들이 대통령 이번에 장관 신의 한 수다 이딴 소리만 하고 있어요. 피해자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위로 안 하고요. 피해자들 충격받았거든요. 대통령만 믿고 기다리자 기다리자 해서 보태 오신 분들이에요. 지금 다 절망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절망했다는 기사가 딱 뜨니까 역시 납니다. 가서 악플들이 돈 받은 거나 내놔라 기다려라. 감정적으로 왜 따진 대처하느냐 기다려라. 그 어르신들 지금 곧 돌아가시게 생긴 분들이에요. 뭘 더 기다려요. 기다리면 다 돌아가시면 문제가 해결될 거란 얘기인가요? 충격적인 글들 달려있습니다. 지금 가보세요. 이 정부의 방해가 되면 누구든지 공격합니다. 이 안부가 아니라 누구라도 공격합니다. 왜 대통령의 흠집을 잡느냐. 이 정권이 성공해야 당신들도 대접받을 수 있어. 이런 덧글들이 지금 가보면 그냥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수신이 안되면 이게 답이 없는데 이 정권이 성공하면 잘될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정권이 그랬어요. 박정희 때도 그랬고 어디나 우리 정권이 성공하면 잘될 거야. 우리 정권이 성공 못하면 김일성한테 죽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정권이 망하라는 게 아니라 성공하려면 양심적으로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일반 서민부터 대통령까지 다 양심 지켜야지. 대통령만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일반 백성만 지키자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법에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 사회의 건강도는 일반 서민들의 사실은 대통령도 별건가요. 서민 중에 한 명이 나가서 한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 결국 시민들, 시민들이 다 양심적이어야 그 사회가 사실은 건강할 수밖에 없죠. 어제 스웨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보여주는 다큐 하던데 보고 있으면 부럽죠. 부러운 이유가요. 시민들의 수준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무슨 특권을 누리는 직업이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냐. 이걸 일반 시민부터 국회의원까지 다 똑같이 갖고 있어요. 정치인까지.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합의한 거예요. 우리 특혜 다 내려놓자. 그러니까 그걸 국민들이 지지해 주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 민족은요. 안 돼요. 지금 전혀 그럴 징조가 안 보여요. 국회의원들께 모여서 주로 월급을 올리죠. 자기들 임금을 올리죠. 국민들은 그걸 보고 또 그냥 불신할 뿐이죠. 서로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과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과 차이입니다. 제가 제시한 답은 양심 지키자는 거예요. 먼저 각자가 자기 내면에서부터 양심이 승리해. 승리하는 것을 한번 체험해 보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진짜 양심이 승리하게 돕자. 이게 수기치인이죠. 대학에서 말하는 수기치인. 절실한 시기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포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부 비판하고 우리가 좋아질 일도 없고요. 우리가 같은 나라인데 정부를 비판하면 우리도 다 같이 욕먹는 거죠. 그 정부가 잘못한 것을 지지했건 또 방치했건 시민들도 같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반성해 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반성해서 우리 국민들부터 시민들부터 뻘지도 않게 좀 단련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부 비판보다 제 강의는 다 깨어있는 시민이 되자는 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왜 저는 시민들을 홍익학당 입장에서는 홍익당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도 잘 생각 안 하실지 보지만 야당 대표입니다. 저도 잘 자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지만 홍익학당 입장에서는 양심시민 양성학교의 지금 제가 교장인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시민 각성이 저한테는 상당히 큰 관심사거든요. 가장 제가 주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문바 비판합니까? 그냥 양심시민 되자는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제 처지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야당 입장에서 정부에 대해서 양심적인 비판을 해줘야 정부도 또 반성할 거 있으면 반성하고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적으로 몰아서 공격한다고 자꾸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빠가 되면요. 누군가 우리를 비판해오면 적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저거 빨갱이거나 아니면 뭔가 친일파거나 뭔가 문제 있는 놈일 것이다.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마세요. 이게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시민들이 다 양심적이 돼야 된다는 이유가요. 국민들부터 어떤 자기랑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 토의해보자 이런 내용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 그럼 토의를 해보자. 소통을 해보자. 그러면 자명한다면 나오겠지. 거기에 대해서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저기야 없애야 돼가 아니고요. 소통을 해보면 내가 또 배울 점이 있을 수 있고 나의 찜찜한 부분이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게 자명한 태도인 거예요. 아직 모른다. 상대방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명한 정보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대화해보자. 이게 먼저인 문명하고요. 나랑 달라 죽여. 없애. 막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준이.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자기 편이 혹시 적들한테 험한 일 당할까 봐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거 자체가 민주 시민의 어떤 기본이 안 돼있다니 지금.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스웨덴 같은 나라 계속 부러워만 해야 된다니까요. 거기도 문제 많겠지만 우리가 볼 때 부러울 문화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보면 너무. 그런데 그 세계에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한국 아이들이 그 문화 속에 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라고. 국회의원은 원래 그런 거야.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야를 우리가 못 보여준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 아이를 태어나서 보면 아 인생은 이런 거구나. 전혀 다른 걸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문화를 못 만들어 놓으니까 그 문화로부터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못된 걸 배우는 거예요. 거긴 자질이 우리부터 떨어져도요. 자질이 더 떨어져도 그 문화 속에 살다 보면 너무 당연한 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정치인이 뇌물 받으면 안 되지. 이게 당연한 사회를 만들자. 이게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거 하나도 안 된다니까요. 제가 대선 때, 지난 대선 때 사람들은 비웃었죠. 북핵이 어쩌고 나발이고 다 개소리고요. 정치인이 양심 지키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이런 얘기를 하면 비웃어요. 한국인들은. 양심 좋아하시네. 양심으로 될 것 같아. 세상 우습게 보시네. 자기들이 세상을 개판으로 사니까 거기서 인정받을 어떤 꼼수를 부리지 않으면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법을 지키면 끝날 문제인데. 그냥 법을 지키면 끝날 문제를 꼼수에 꼼수를 더하다 보니까 꼼수의 달인을 찾고 있어요. 세상을 바로잡으려면 꼼수의 달인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계속 사기당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꼼수의 달인이 왜 국민을 위합니까? 자기를 위하지. 계속 사기를 당하면서도 또 찾고 있어요. 더 나은 꼼수를 부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양심? 양심은 답이 아니다. 전제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답이 아니다. 아 내가 양심 해봤는데 아니더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양심 공부할 때는 좀 내려놓으시고 나 양심 잘해. 이런 생각 좀 내려놓으시고 아니 진짜로 명상을 하시면서 양심 분석을 해보면 진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요. 보신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미리 막 지르실 필요가 없어요. 다들 이렇게 성급하고 뭔가 너무 붙잡고 사세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논리가 자꾸 넌 뭐야 나를 내놔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자꾸 나를 팔아야 되니까 여기 익숙해지신 지적이 계신데 양심 배우러 오시면 나를 자꾸 비워야 되죠. 내려놔야 되죠. 선입견들 내가 아닌 진짜 내가 아닌 것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랑은 반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 오셔서는 내려놔야 돼요. 여기서는 멋진 주장을 잘하신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양심적이야 인정받지. 그럼 내려놓으셔야 돼요. 편하게. 말 잘한다면 말 들으실 필요도 없고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 재능 있으신 건 좋아요. 다만 여기 와서 만큼 일단 내려놔야 돼요. 사회에서 찌든 때를 좀 빼야죠. 내가 때가 끼었다고 사회를 살다 보면 우린 때가 끼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문화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이미 여러분이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 거기 들어갔다 나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도 바이러스 있는 데 들어갔다 오면 약 뿌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일반인보다 더 고매하게 사셨다고 하더라도 그 문화 속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미 전염된 게 많아요. 드러워 있는 게 많아요. 그거 점검해서 드러내면 좋은 거잖아요. 본인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진솔하게 만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 오셔서는 그래서 여기 와서 하루에 하나라도 자기의 고정관념 자신의 욕심 이런 거 발견하시면 여러분 땡 잡으신 겁니다. 그거 내려놓으시면 여러분 그거 내려놔야 여러분 영성이 점프해요. 많은 분들이 그건 그대로 두고 어떤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성장했다고 착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자기가 뭐 하나 내려놔야 자기가 성장해요. 고정관념 하나 놔야 성장해요. 영적 지식을 들어도요. 재강의를 몇 년 들어도요. 자기 고정관념 다 갖고 재강의만 더 보태고 계시면 재강의 중에 액기스들이 못 들어가요. 여러분 고정관념이 밀어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안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번 내려놓으시면 재강의를 뭐 이렇게 억지로 주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진짜 맞는지 제가 제시해드린 그 팩트랑 한번 충돌시켜 보시라는 거예요. 제 주장하고 한번 팩트 제가 제시해드린 게 팩트 맞으면 수용하시면 그만인 거예요. 이런 게 수행입니다. 수행이 별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깨어서 보면 세상이 또 내 마음 안에 나타난 거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보건 나는 세상과 부딪히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하는 존재예요. 끝없이 정보를 모으고 정보를 내가 정리하고 자명하게 이해한 다음에 결정해서 또 세상에 좋은 걸 내놔야 되는 세상과 계속 우리는 수작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리는 판단이 옳은지 계속 지속적인 반성을 해야 되고 그 판단에 들어있을 무지와 아집의 요소 지적인 장애와 심리적인 장애 심리적인 거부감이나 지적인 거부감들을요. 계속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도 죽는 날까지 다듬 만큼 내 영혼이 다 껴요. 그게 이제 여러분 돌아가실 때 갖고 가실 여러분 겁니다. 나머지는 다 놓고 가야 돼요. 육신, 재산 다 놓고 가야 돼요. 내 영혼은 영혼은 갖고 가죠. 그 영혼에 새겨 놓은 게 여러분 거예요. 지금 돈 있고 뭐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좋은 걸 누리고 있다. 이거는 이제 곧 끝날 일이고요. 그것만 해도 좋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더 멀리 보신다면 이 재산 이 환경 내가 갖고 있는 이 재화들을 이용해서 내 영혼을 더 풍성하게 해놓자. 어차피 갈 땐 내 영혼 갖고 간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영혼을 건강하게 이렇게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좀 동기부여가 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영화 신과 함께 봐도 가면 이제 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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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잘한 거 못한 거 영혼이 얼마나 닦였나 그게 다잖아요. 양심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양심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이런 게 되게 현실적인 얘기 같지만 이게 고차원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별게 아니라 세상이 더 밝아지고 영성 문명을 갖게 되고 한다고 해서 다 뭐 날라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이런 지당한 거를 수용할 때 그 문명의 영성이 높아져요. 선진국들 가면 부럽죠. 우리나라는 거의 절부들이에요. 어떻게든 경제력은 상당히 따라잡았는데 문화가 너무 후지거든요. 왜 우리처럼 그렇게 급속하게 경제력으로 끌어올린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문화에 투자를 많이 못했어요. 살아남는 거 생존 쪽에만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졌지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어르신들도 이렇게까지 살게 해놓는데 얼마나 고생했대요. 자식들 이렇게 살게 만들어 보자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존의 문제에만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는요. 결국 진짜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문화가 받쳐줘야 되는데 문화를 못 이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도 제가 볼 때 없는 게 문제예요. 다들 방향성은 알죠. 다들 양심 있으시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요. 그 구체적인 길이 안 보인다. 그런 문화의 힘이 부족하다. 그거를 저희도 경제력을 급격히 올리듯이 문화의 힘도 급격히 한번 올려보자 해서 저희가 유튜브 7년간 때렸습니다. 이제 7년째 접어들었어요. 유튜브를 계속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고급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알리는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는 이유가 한국인들한테 부족한 건 지금 이 문화의 힘이에요. 이 문화 수준만 끌어올리면 세계적으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그런 민족인데 참 아쉽다. 식민지 거치고 산업화 거치면서 지금 생존에만 생존이라는 화두에 너무 걸리셔가지고 멀리 볼 수 있는 시야가 없어요. 너무 좁아요. 시야가 지금도 너무 시야가 좁아요. 남들이 볼 때는 경제적으로 되게 여유를 갖춘 것 같은데도 시야가 콩알만해요. 나밖에 못 보고 있는 나 내 새끼 내 가족 공익 이걸 못 봐요. 그런데 저 이번에 1987 영화 봤는데 참 감동적이었는데 그게 감동적이었어요. 그 영화 그걸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참 일반 서민들 시민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한 명들이 한 명 한 명이 자기 역량껏 양심을 내준 결과가 모여서 그런 큰 민주화를 이뤄내는 과정이 나옵니다. 보고 계시면 힘이 날 거예요. 나도 한몫할 수 있구나. 누구나 한몫할 수 있구나. 자기 양심대로만 자기 처한 자리에서 자기 양심의 선을 조금만 들어줬을 때 그게 서로 만나서 한 양심이 일을 하듯이 큰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그 영화가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보면서 저 감동적이었어요. 한 명 한 명이 마음을 자기 다 힘들어요. 자기 겁나고 두려운데 한 명 한 명이 안 할 수 없잖아 하는 마음으로 양심을 조금씩 조금씩 낸 결과가 합쳐져서 그 독재시대를 끝내는 그런 운동을 일으킨다. 그런 물결을 이 땅에 가져왔다. 이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포기하실 게 아닌 게 우리도 다 양심 살아있었고 양심 따르고자 했단 말이에요.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 각자 역량껏 처한 상황에서 조금씩 그래도 내온 결과 그나마 이 정도까지 끌고 왔다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문화가 후지다. 그래서 우리가 다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도 누군가가 양심을 양심을 응원해 준 결과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이런 독재 세상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유념해 보시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 정도로 만족하기엔 아쉽다는 거죠. 촛불 때 또 양심이 한번 타오르길래 그 힘 그거 응원해 드리려고 그 힘 계속 커졌으면 해서 우리가 홍익당까지 그때 만든 거 아닙니까 급하게 원래 의도에도 없었는데 촛불전국이 날 때 국민들 양심이 평소보다 더 각성된 것 같길래 그런 때를 이용해서 양심이 제가 그때도 그 추운 날도 나가서 얘기했어요. 양심 불 들어왔을 때 빨리 양심을 응원해야지 양심 곧 식는다. 또 이렇게 자기가요 또 살만해지면 식어버려요. 그래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지금 죽은 건 아니에요. 살아 있어요. 식어 있을 뿐이죠. 또 한번 달궈보자 하는 게 그래서 이 결국 이 진짜 이 수행자는 계속 자기 양심을 스스로 불태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남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 양심을 계속 불집힐 수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말하는 군자요 사도요 보살이다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요 어떤 환경에 처해야만 불이 타요.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또 식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불 들어왔을 때 자꾸 사람들한테 양심이 뭔지 돌아보게 만들어주고 하려면요 항상 불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 오신 분들만이라도 계속 여기 와서 몰라 괜찮아 할 때 나만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껍데기 내려놓고 소가린 양심을 만나는 시간을 갖자 하는 마음으로 몰라 괜찮아 하시고 또 만나서 있다 보면 자명한 거 찜찜한 것도 생각이 나거든요. 그럴 때 자명한 게 진짜로 자명하면 양심 분석해봐도 자명하면 꼭 추진하시고 양심 분석해봤을 때 찜찜하면 그거는 꼭 하지 마시고 그것만 지켜주시자 하는 거죠. 이게 이 땅의 양심을 응원하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늘 명상을 하면서 내 욕심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그리고 양심의 소리 듣기 양심 분석으로 그래서 양심에서 자명하다고 한 거는 꼭 해보기 양심에서 찜찜하다고 하는 거는 아무튼 멈춰보기 양심에서 자명하다고 하는 거는 한 번 할 거 두 번 하기 양심에서 찜찜하다고 하는 건 두 번 할 거 한 번 하기 자꾸 줄여나가기 이렇게 가다 보면 대본에 끓으면 제일 좋죠. 아무튼 그래도 역량권 안 되면 줄이기라도 해서 조금씩 이렇게 끌고 가면 그게 내 문제 같죠. 내가 양심을 지키는 게 내 문제 같죠. 1987 영화에서 나오지만 다 자기 양심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안 할 수 없어서 해요. 가족들도 힘들어지고 하는데 내 양심이 못 견딘다고 하니까 해보는 거예요. 이 양심이 우주적인 마음 이라는 걸 이해 못 하시면 그 상황이 안 보입니다. 우주가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 애고는 말려요. 하지 마라고. 너 그러면 너도 죽어. 네 가족도 힘들어져. 그런데 안 할 수 없는 마음이 나서 한다는 건 양심이 우주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애고를 초월해 있어요. 양심은. 그 양심이 어떻게 둘이겠어요. 우주에 한 양심이 있어요. 나와 나 모두를 사랑하라는 그 양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그걸 도와준다는 게 어떻게 개인적인 일이에요. 우주적인 일이에요. 한 분 한 분이 다 우주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남이 알아주건 말건요. 그리고 남이 알아주건 말건 그런 우주적인 일은요.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당장이든 시간이 걸리건 이 큰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이게 말로 쉽게 인가 법칙 인가 법칙이라고 해놓고 겨우 따지고 있는 건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한 결과를 가질까 이것만 따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주가 어떻게 성공할까 지구가 어떻게 성공할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공할까 이런 걸 보셔야죠. 큰 그림 속에서 또 나를 보셔야 되고 모든 일에 주체는 납니다만 그림은 크게 그리고 보셔야죠. 그래야 내가 어떻게 처신할지가 보이거든요. 모든 건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양심 소리 듣고 응원할 때 변혁이 일어납니다. 내 양심의 소리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양심은 우주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크게 봐줘야 돼요. 내 문제만 보고 있으면 양심하고 대화가 안 되거든요. 양심은 나라를 위해 인류를 위해 네가 이 길을 걸어라. 내고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돈이 안 벌리는데요. 이 얘기 계속 하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몰라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돈 생각하는 거 뭐 하는 거 좀 몰라 하시고 양심 얘기도 좀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돈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양심 얘기 들을 때는 진지하게 양심 얘기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욕심 얘기도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타협안을 좀 도출해 보세요. 그게 되는데 욕심 얘기는 정말 디테일하게 듣고 계시는데 양심 얘기는 잘 안 들어요. 어차피 저거 힘들어. 저희 홍익당 당원 모집할 때 내가 양심 해봤는데 안 돼. 그럼 이미 이분하고는 양심 얘기를 더 할 수가 없어요. 사전 차단이니까 양심 얘기하지 마 나한테 그거 안 돼. 양심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해 보시고 그 얘기를 하십니까. 욕심은 평생 연구하고 계시죠. 여러분 욕심은 평생 연구하죠. 뭘 하면 재밌을까 이거 계속 연구하고 계시죠. 뭘 하면 득이 될까 오늘 하루에도 계속 하실 거예요. 저녁엔 어디서 술을 마셔야 맛있을까 어디서 놀아야 재밌을까 계속 욕심이 뭘 원할까 매일매일 연구하고 매순간 연구하는데 뭘 해야 내 양심이 뿌듯할까 그 정도 고민해 주셔야 되거든요. 욕심 한 만큼이라도 좀 해 줘 보시라고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욕심을 다 부정하자가 아니라 부정할 리도 없고 저부터 뭘 해야 더 재밌을까 하는 고민 안 할 리가 없잖아요. 똑같이 하는데 그 고민 들 때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양심도 좋아할까 이 고민 꼭 같이 가주면 어떠냐 이거죠. 욕심 한 번씩 출동할 때마다 꼭 양심 같이 출동시키는 버릇만 익히셔도요. 인생사가 달라지고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이 바뀌면 이 나라가 바뀝니다. 어제 그 스웨덴 거기 보면 제일 부러운 거는 그냥 일반인들의 평범한 일반인들의 의식이에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우리랑 다른 사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언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 이거죠. 늘 그들한테 갑질을 당하다 보니까 이미 피해자 의식이 아니면 의뢰의식을 갖고 있어요. 맞춰줘야 된다. 내가 알아서 기고 있거나 피해당했다 하고 나는 피해자다 하고 계속 피해자 의식 속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계속 노예의식 속에서 맞춰주고 있거나 당당해지질 못한다는 거예요. 대등한 존재라는 생각 자체도 못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갑이다. 우린 을이다. 정치인들을 신격화하고 따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형적인 사이비정교 신자의 마음이에요. 우리 국민 전체가 사이비정교 신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민족입니다. 북한도 그렇거든요.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분명히 같이 모여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당해왔는가 사실 진솔하게 우리가 한번 만나서 얘기해야 돼요. 북한 주민들하고 우리는 어떻게 갑들한테 당해왔는가 역사의 주체는 우리인데 역사의 주인은 우리 소수 몇 안 되는 종자들한테 왜 이렇게 당해왔고 짓밟혀왔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빨갱이정 마인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그렇네요. 사람 산다는 건 내가 사는 보람이 나야 되는데 왜 이상하게 자꾸 갑들만 재미 보고 우린 계속 피해 보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진솔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요. 우리 역사는 앞으로 더 살아봤자 계속 뻔할 겁니다. 왜 사냐 하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계속 지켜봐도 그걸 왜 계속 갑의 손에 맡기고 있잖아요. 갑들이 알아서 해 주겠지. 갑이 알아서 반성하겠지. 갑이 알아서 하겠지.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봤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갑은 언제 반성하나요?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내 몰 때만 반성합니다. 이번 한일 유안부 협정되어 일본의 반성을 촉구한다. 반성할 리 없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술을 하여튼 여러 상황은 이해합니다만 일본이 반성할 수밖에 없는 술을 놀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진짜 반성하는 게 낫겠다 해야 반성해요. 갑은요. 자기한테 유리할 때 움직이겠죠. 또 해가 너무 클 때 그 짓을 안 하겠죠. 결국 호리 피해로 압박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양심으로 무장돼 있어야 상대방은 그렇게 압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양심이 아니면 그 힘이 안 나와요. 상대방을 그렇게 압박해서 내가 얻는 게 없다 그러면 똑같은 계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값들도 똑같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일본 그렇게 짜봤자 이득될 거 없어. 누구한테 민족한테가 아니라 우리한테 그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리더들이 양심적이어야 우리 민족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일본이 사과할 건 해야 돼.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놔야 돼. 이런 큰 명분 속에서 여러분 힘이 나는 거예요. 양심이 힘을 내지 자기들 성패 자기들 나 당선될까 안 될까 우리 소수의 우리 값들한테 대한민국의 값들한테 뭔 이득과 뭔 손해가 있을까 이 계산 따지고 있는 한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건강한 시민정신을 갖춘 나라가 선진국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게 국민 전체가 양심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나라가 그런 문명이 아니면 소수 값 소수 값질하는 친구들이 나라 전체를 사이비적인 신앙으로 세뇌시켜놨다는 거예요. 값질하기 좋게 세뇌시켜놔서 이 사람들이 건강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는 게 뭐예요? 그 값이 을을 착취하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을이 값을 신격화하고 부러워하고 따르는 노예 마인드를 갖는 거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을이 살기 힘든 건 값이 착취해서거든요. 근데 을들한테는 어떤 교리를 심어줘요. 문제 있는 건 니 옆에 있는 을 때문이다 라고 심어줘요. 그래서 주로 싸움을 을끼리 합니다. 값은 항상 논외예요. 최저임금 악국 때문에 막 지금 사장과 사장과 직원들이 알바생들이 싸우고 있죠. 더 본질적으로 그런데 그런 인건비 부분보다 더 심각한 것들은 임대료나 더 엄청난 게 있어요. 그런 문제는 안 건드립니다. 을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피중 얼마 안 되는 인건비 놓고 을들 간에는 그게 심각하거든요. 그 안에서 또 갑을이 갈려서 진짜 갑들은요. 여기 이 문제에서 거론도 안 된다고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거 절대 방치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계속 을들 간의 전쟁 을 안에도 또 갑을이 있잖아요. 계속 그 문제만 부각시키지 진짜 갑들은 거론도 안 됩니다. 이번 이완부 문제도 결국 진짜 갑이 누군가요? 미국이 시켜서 한 거잖아요. 사실은 미국이 야 한국 일본 잘 지내 그래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을 미국한테 대항을 못하니까 이번 정부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이 미국이 우리한테 그렇게 갑질한 거 다 밝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 정부가 미국 가서 가장 열심히 우리는 미국의 의리입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왔는데 뭘 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사실 그 처지는 이해가 돼요. 이미 그렇게 술을 놔버렸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에 대항할 거예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까지 상대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갑질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이거 이겨낼 힘은요. 양심에서 밖에 안 나와요. 리더가 진짜 답이 없더라도 양심적으로 계속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요. 국민 양심이 하나로 뭉치죠. 이 힘 가지고 타개할 책이 나와요. 대책이 지금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도 또 꼼수를 같이 부려버리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꼼수로 같이 꼼수 부리면 절대 감 못 이깁니다. 갑을 이길 수 있는 건요. 을이 양심에 호소하고 전세계 양심에 호소해서 압박해 가는 거예요. 제가 양심 답이다고 하는 게 양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그걸 사람들이 쓰지를 못해요. 양심에 의지하지 않고 이런 꼼수로만 해결하겠다. 안 돼요. 양심이 받쳐줄 때는요. 그때는 꼼수도 도움이 돼요. 양심이 안 받쳐주면요. 다 사상루각입니다. 그런 꼼수입니다.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요즘 기독교 강의하는데요. 기독교에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예수님부터 사형당하셨죠. 오늘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얘기 저 얘기 제가 생각해요. 기독교 요한교실까지 읽고 나면요. 약간 보면 패자 마인드가 있어요.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바꾸리라는 큰 얘기는 하는데 들어가보면요. 박해받았을 때 의연하게 죽자라는 정신이 되게 더 커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부분인 거예요. 안타깝다는 게 진짜 양심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이 말씀을 해요. 안 하는 게 아닌데 실제 해봤더니 안 됐거든요. 안 되니까. 예수님부터 돌아가셨잖아요. 사형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하게 뭐가 있냐면 그 실패의 역사가 남아있어서요. 의연하게 죽자라는 나라도 선하게 하자라는 발상이 있다고요. 그것만 해도 대승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만 선하게 하고 싶어서가 아닌데 세상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라도 양심을 지키자는 그 정신이라고요. 그 정신이 저는 보면 되게 좀 안타깝죠. 그 상황이 좀 슬프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 박해받았을 때 의연하게 죽자라는 정신이 있어요. 순교하자 하는 정신이 그 순교하자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차피 이 얘기를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 양심을 다 거부해요. 성령에서 나오는 성령에서 나오는 이 양심의 소리. 내 양심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흔히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애고가 내는 양심의 소리를 주로 들으니까 여러분이 내 애고도 이거 양심의 소리 아니야? 그리고 프로이드 같은 그 학자는 이거를 그러니까 양심을 슈퍼 애고라든가 애고의 한 종류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건 그 양심이 아니잖아요. 성령에서 바로 나오는 양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서 내 안에서 울려퍼지는 그 선명한 자명한 소리 이 소리를 들으시고 따르는 행위 자체가 우주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도요. 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 천국을 만들자는 정신이었잖아요. 이 큰 정신인데 실제 이렇게 만들려고 해봤더니 안 되잖아요. 엄청난 박해를 받잖아요. 세상의 값들로부터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거죠. 나 죽더라도 나는 내 안에서는 천국을 이루고 가겠다. 난 양심 지키다 가겠다. 이 정신이라는 거죠. 기독교의 참된 사도들의 정신은. 그런데 참 슬프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 자체가. 아니 이 좋은 양심이 세상에서 구현되어야 되는데 거센 저항 속에서 내 안에서라도 지키다 가겠다. 이게 우리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의 다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이 다 옳다는 게 아니라 양심의 소리 때문에 다 각자대로 하신 거 아니에요. 양심의 소리 때문에. 양심의 소리 때문에 했던 분들은 이 마음으로 하셨을 거라는 거죠. 독립운동도 이 마음으로 했고. 그걸 좀 이해해 주자는 거예요. 독립운동도. 여러분 내가 저기 상에 가서 폭탄 던지면 다 죽는 거예요. 내 가족들 다시 못 보는 거고 내 가족들은 저를 잃는 거고 저는 가서 제 생명을 바치는 거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가야 되는 상황. 내가 아니면 누가 할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양심이 그렇게 지시하니까 간 거예요. 일반인들이 한 명 한 명이 양심을 따라줄 때요. 한 나라가 식민지에서 독립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독재국가에서 벗어나서 민주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들어가 보면요. 누군가 안에 내면에서 울렸던 양심의 소리 하나입니다. 그 들리지도 않는 소리 하나가 역사를 바꿔나요. 그 음미한 게 그 거대한 폭풍을 자꾸 몰고 옵니다. 세상에 양심의 힘을 무시해서 일이 됩니까. 기독교도 결국 이거예요. 성령에서 올라오는 양심의 소리 이거 하나 따르자는 게 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섬겼다. 자기 평생 자기가 제일 당당하다는 게 나 양심에 걸린 찜찜한 거 없어. 이게 다였어요. 사도들의 마음은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도들은 다 그래요. 나 양심에 걸리는 거 없습니다. 이게 증언이에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증언을요. 성령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나 양심에 가책받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질적인 판정을 얻어난다고요. 내 양심에서 찜찜하냐 아니냐 해서 직접적으로 판정이 나니까 이 성령의 소리는 결국 내 마음 안에서 양심으로 울려퍼지면서 여기서 정확한 판결을 때리기 때문에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쉬운 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성령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에서 다 판정이 나기 때문에 음미한 성령의 소리가 여러분 내면에서 크게 울려요. 양심으로 남들한테는 안 들리지만 여러분 안에서는 크게 울리실 거예요. 양심으로 그 양심의 소리 거기서 여러분 자기 양심한테 인정받는다는 거 그게 수신의 핵심이고 천자부터 백성까지 다 수신해야 이 나라가 바로 설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누구나 성령에서 올라오는 양심의 소리 지키자.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다. 나는 지키고 산다. 그래서 난 천국이다. 천국은 이미 왔다. 이 땅에. 왜? 나 하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나 하나만이라도. 그 정신이 기독교에 남아서 나 하나라도 죽는 한이 있어도 나 하나라도 그러면 양심 지키다 가자. 이 정신 배우셔야 돼요. 참 슬픈데 그쵸? 이 양심이 공명을 얻어서 세상을 바꾸면 얼마나 좋겠으니까 안 될 때라는 안 될 때는요. 나 하나라도 지키다 가자. 이 정신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노에 뭐가 나오죠? 살신성인. 내가 죽더라도 나는 양심 사랑을 하다 죽겠다. 맹자는 사생치의 내가 죽더라도 정의는 구현하다 죽겠다. 나 혼자라도 이건 맹자가 한 말입니다. 독선 귀신 여의치 않을 때는 나 하나 내 한몸뚱이라도 선하게 하자. 나라도 수신하다가 죽자. 내 몸을 닦아 죽자. 이런 각오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1987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박종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결국 지켜준 사람이 다 변절했는데 저 사람 뻘짓한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친구의 문제죠. 변절하고 말고는. 자기는 양심 지키다 죽었잖아요. 그 양심 그걸 우리가 수중히 할 줄 알아야 동립운동도 이해할 수 있고 민재화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욕심 욕심에 얼마나 많은 유혹에 시달리겠습니까. 욕심의 유혹에 하지만 그것 흔들리시는 중에도 양심의 소리를 계속 챙겨 넣는 연습을 하시면 양심이 힘을 얻게 되고요. 양심은 우주적인 겁니다. 그 힘을 믿으세요. 그리고 나 하나의 양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주가 양심을 구현하고 싶은데 어디 갈 데 없어서 지금 나를 통해 구현하려고 내가 저버릴 때는 진짜 양심이 이 땅에 안 나타난다. 지금 내 마음 안에서 울리는 양심은 지금 나를 통해 지금 울리고 있죠. 이건 하늘이 나한테 하라고 지금 명령해 주신 거다. 이렇게 느껴야 돼요. 내가 안 했을 때는 이 땅에 그 양심이 구현되지 못한다. 우주의 그런 신성한 양심이 나를 통해서 지금 구현되려고 하고 있다. 애타게 나를 찾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옛날 그분들 심정 이해할 겁니다. 양심적인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이 사도의 마음이고 보살의 마음이고 분자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이해 못 하면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주 위대한 사도 위대한 목숨을 바친 보살 이런 존재까지 대자는 게 아니라도 상식 수준에서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여기 들어섭니다. 이상한 물건 파는 귀여운 물건 안 사면 되죠. 이상한 정치인들은요 국민들이 안 뽑아주면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이 얘기하면서부터 될 리가 없다는 거 왜? 국민들이 욕심에 휘둘리지 양심적인 선택을 안 할 거라는 전제가 있죠. 그 전제를 바꿔놔야 됩니다. 국민들 중에 51%는 양심 택할 거야. 따라서 이 땅에서 양심적이지 않은 물건을 팔았다가는 우리 기업은 망하게 될 거야. 이 계산을 갑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 되십니까? 정치인들이 갑질하는 정치인들이 진짜 갑도 아니죠. 그런데 아무튼 갑질을 해요. 그 존재들이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 진정한 갑이라면 약자를 살려주겠죠. 그런데 그런 진정한 갑이 아니라 빼먹을 줄 아는 갑질이나 하는 그런 존재들이 하지만 두려워야 돼요. 이 나라에서 양심적이지 않은 정치적 발언이나 행동을 했다가는 작살난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국민 51%가 분명히 일어날 거다. 이 계산을 선명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심이 뭉치면 오직 이익과 손에만 따지는 그 몰이배들도 그런 갑질하는 사람들도 압박할 수가 있더라고요. 일본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두려우면 움직입니다. 그런데 안 두려워요. 왜? 한국인들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지들끼리 싸우고 있고 안 무서운 거예요. 미국이 한마디 하면 깨갱할 거고 뻔하니까 뭐가 두려워요. 그 존재가 북한도 안 두려워해요. 아무도 안 두려워해요. 그럼 영향력을 갖자는 거예요. 저는 한국이 이러니까 우리끼리 비웃고 맙시다. 우리끼리 또 비웃으면 더 슬퍼지죠. 그게 아니라 영향력 갖출 방법은 얘네들이 양심 덩어리야 무서워한다니까요. 양심 덩어리면 무서워요. 언제 양심 고백할지도 모르고 양심 선언을 해버릴지도 모르고 저거는 목숨 걸고 양심하는 애라 무서워하는 그 정도 무서움을 느끼게 되면 다 바뀐다니까요. 관계가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 때 국론이 양심적인 리더가 나와서 국민들을 양심 양심 아니고는 찢어진 국론을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못 만드니까 양심으로 하나를 만들고 똘똘 뭉치면 북핵이 뭐가 무섭고 뭐가 무섭냐는 거예요. 일본이 왜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화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국격을 올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꼼수부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양심으로 무장해버리면 그냥 무서워지게 돼 있어요. 전 세계가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그 나라는 양심 아닌 건 허용하지 않고 양심은 목숨 걸고 응원하는 나라다. 지지하는 나라다. 우리 독립운동 때 보여줬어요. 3.1운동 때 보여줬어요. 간간히 한 번씩 보여줘요. 보여주고 나서 힘 쫙 빠지고 사라져요. 결과물이 좋지 않아요. 그쵸? 국민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 말이 참 맞죠. 국민들 수준은 높다. 국민들은 한 번씩 한다. 하지만 안 된다. 정치인들 수준이 낮아서 답이 안 나온다. 그런데 저는 국민들 수준이 낮아서도 그래요. 그렇게 한 번 확 양심 불태우고 국민들이 다 또 양심 놓고 살아요.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일폭시판이라고 하루 뜨겁고 열흘 춥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공부도 이래서 안 됩니다. 하루는 12시간씩 수련하고 한 일주일 놀고 그날은 그냥 그날 기분이 그랬던 거죠. 이게 안 되는 평균치가 일정한 평균치가 나와야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 소리 듣습니다. 양심의 평균치가 있어요. 우린 너무 들쭉날쭉해. 기분파예요. 기분 나면 막 그냥 폭탄 던지고 독립운동하고 기분 안 나면 그냥 친이라고 이러면 안 되죠. 축구 옛날 우리나라 축구 그러잖아요. 기분파잖아요. 잘하다가 한 골 주면 한 다섯 골 더 주죠. 그냥 다 가자. 패할 때는 확실히 패하자. 이런 기분파의 어떤 정치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없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건 없어요. 우리가 몰라 괜찮아 하고 양심 분석하는 걸 생활화할 때 변합니다. 시민들 수준이 달라져요. 그러면 정치인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준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번에 지방선거 하면 많이 등장하실 거예요. 전 전과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 분명히 등장할 거예요. 전과가 없다는 것만으로 국민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망상들 막아야 되잖아요. 이 꼴을 계속 보고 계신 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수호지심이 약하셔서 이 상황이 진짜 부끄러운 상황이란 걸 아시면 다시나 그런 상황을 안 만드실 텐데 참을만하다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꾸 치욕이다라고 느끼셔야 돼요. 한일, 유안부 이런 거 치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국민들이 이번 일을 가지고요. 치욕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복수해 주마. 근데 어떤 정의로운 복수요. 양심으로 너네들 한번 너네들까지 너네들 양심까지 내가 우리가 밝혀주마 하고 이런 각오를 세우고 우리가 나를 세우고 준비하지 않는 한 절대 반전은 없습니다. 이해는 돼요. 지금 처지가 지난 정권이 저질러는 잘못을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부분 이해는 제가 다 합니다. 그런데도 또 이런 날선 비판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멈추지 말고 막연히 넘어가지 말고 말장난으로 국민들을요 하나로 뭉치게 해서 이런 일로 오히려 단결하게 만들어서요. 이런 일로 양심을 더 복도다줘서요. 국민들 양심이 계속 살아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기들 정권이 비판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양심적이길 바라면 여러분들이 비판받는 한이 있더라도 자녀한테 양심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비판받기 싫으면 안 가르치고 싶을 거예요. 괜히 이거 갖다 줬다가 지도했다가 아이가 틈만 나면 저를 지적하면 어떡해요. 부모를 자꾸 왜 엄마는 그렇게 안 해? 왜 엄마는 할머니한테 막 해? 그 꼴 안 보려면 이걸 안 가르쳐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지금 나서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우리 정부가 욕먹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양심적이 되면 좋은 거다. 그건 남는 장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국민들이 우리를 비판하는 말이 양심적일지라도 우리 정부의 이해가 되면 탄압하겠다. 이렇게 나가시면 그리고 그 팬층이 그렇게 움직이면요. 그럼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딛고 대한민국가 일어서라 이런 정도의 대범한 마인드 큰 마인드를 갖는 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독일이나 다 잘 살죠. 우리가 볼 때 부럽죠. 스웨덴이나 어느 한때 정치인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어느 한때 국민들이 다 합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과정을 지금요. 몇 번이고 합심하고 했었어요. 다 지금 그게 안 모아집니다. 각자대로 양심을 쏟아내서 뭔가 될 법할 때 또 틀어지고 또 틀어지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좀 끝내자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뭔가 좀 저는 분명히 기대가 되니까 비판도 하는 거예요. 그 전 정부는 왜 욕 안 했느냐 기대가 안 되니까 안 한 거죠. 지금 정부는 뭔가 될 것 같은데 뭔가 안 맞으니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양심적인 문화 만들 수 있는데 건전한 양심 시민 문화 만들지 못하면 이 정부만 이 정부 지금 천년만년 갑니까 5년 후면 끝나요. 멀리 보고 준비하자는 거예요. 다시는 이 땅에 적폐들이 등장할 수 없는 문화를 만들어놔야지 그게 안심이 되지 우리가 대통령을 막 응원해서 무조건 대통령 비판하면 다 적폐로 몰면서라도 그런 짓을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승리하게 해주자 그럼 이 땅에 적폐가 사라질 거야 잘못된 계산이라고 그런 식 계산으로는 적폐가 더 늘어납니다. 어떻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땅이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우리부터 깨어서 양심 세상 만드는데 꼭 일조하자 이게 제가 이제 새해 첫 평일 수련 모임으로는 처음 하는 얘기 같은데요. 다른 종교 얘기보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얘기 속에서 양심을 잘 파악하고 매순간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또 그런 분들 덕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또 명심하고 그런 분들한테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요. 진보군 보수건요. 자기 자리에서 양심 지켰던 분들 덕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진보만이 선이라는 게 아니고요. 감사드리고 진보군 보수건 자기 있는 자리에서 욕심부리고 고집부리고 편견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심판하는 그런 그게 갑질이거든요. 그런 짓 하지 말자 하는 거고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주놈하게 양심의 힘으로 평가하자는 거죠. 잘못된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평가하고 잘한 사람은 잘한다고 양심의 힘을 가지고 양심의 눈을 가지고 평가해 주지 않으면 이 땅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양심을 해도 왜 기독교가 아까 제가 뭔가 안타깝다고 했나요. 나는 양심을 하는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 속에서도 양심을 해야 되는 그 차연한 마음을 좀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고요. 실제 독립운동 했을 때 민주화운동 했을 때 다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 마음 또 이 나라 살리자고 이 나라 가난에 빠진 이 나라 살리자고 또 운동하셨던 분들도 다 그 마음으로 했다는 거 그 마음으로 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하자고요. 그래야 합심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는 거는 단순히 보수가 적폐다 이게 아니에요. 진보 중에도 적폐 많아요. 뭐가 적폐입니까? 비양심이 적폐예요. 진보, 보수 탈만 쓰고 그 안에서 자기 욕심 챙겨온 사람들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니까요. 진짜 양심적인 사람들은 진보, 보수 막론하고 우리가 인정해 주고 양심과 비양심의 구도로 이 세상 것들을 판단하고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수준 있는 시민들이 됐을 때 이 땅에 적폐가 등장하기 힘들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네 편, 네 편 갈라가지고 남의 편이면 다 적폐라고 우기는 그런 문화가 지금 아직도 횡행해가지고요. 제가 문바 비판하는 거예요. 건전한 문팬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문바는 비판받아야 됩니다. 사이비 이미 사이비 광신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박사모나 다 마찬가지예요. 나라보다 나라보다 박근혜 하면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양심보다 문재인 이러면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별신통한 얘기도 아니에요. 너무 지당한 얘기지. 우리가 양심 공부하면서 이 정도는 챙기고 올 한 해 또 우리가 무술년이죠. 우리가 또 한 해 멋진 양심 작품을 좀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서로 합심하는 양심 아니면 합심이 안 돼요. 네 편 네 편 가려는 한 해는 합심이 안 됩니다. 양심일 때는 상대평도 응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심 올이 모두 양심 편이 되는 한 해가 돼서 이 땅에 합심이 가능하구나 그 대한민국 국민들도 합심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요. 세계가 계속 우리를 우습게 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심해서 뭉쳐야 북한도 대한민국 무서운 줄 알 거고요. 이 힘이 아니건 우리가 우뚝 설 수 없다. 남북 문제를 또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세계 세계의 위험요소 아닙니까? 남북의 이 대치 상황이라는 건 인류를 위해서도 이 문제 우리가 풀어야 돼요. 꼭 통일이 아니라도요. 남북이 서로 친하게 왕래하면서 지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일을 먼저 걸 필요가 없고 이 땅의 평화 그리고 이 땅의 그런 아니 그 형제 나라 간에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됐지 왜 소통 못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애초에 싸울 때 미소 대리전 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요. 이런 질곡에서 풀려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아웅 얘기나 막 했습니다. 아웅 말 했는데 아무튼 제 양심에서 이 말씀은 꼭 전하고 싶다 하는 느낌이 있는 말들만 한번 전해드렸으니까 제 양심의 발로니까 또 여러분 양심과 하나로 만나는 부분이 있으면 잘 취해서 취하시고 아닌 거는 또 버리시고요. 올 한해 또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 잘 되길 바라면서 또 여러분의 양심 공부도 올 한해 더 무르익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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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